김영서 감독의 첫 경제입니다. 권지용 씨 당신은 7월 20일 발생한 3번 국덕뱅선이 사건입니다. 세 건의 살인교사 역을 제거합니다. 되게 낯가림이 심하시니까. 그냥 워너캠이라고 생각하세요. 자,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. 레비! 액션! 컷! 자, 포십니다. 액션! 진영서 강력계 차초연경입니다. 컷! 예! 패션 진양사 강릉의 차수연입니다 권중 씨 당신을 7월 22일 발생한 예전 사건 3건의 살인 교수님을 체포합니다 컷! 오케이! 컷! 오케이 체포합니다 체포 3회 1 알아서 말이잖아요 알아서 말이죠 권중 씨는 오늘 일이 이렇게 큰지 모르고 오셔가지고 3회 1 3회 1 내가 너 같은 놈 전문이야 티가 안 나? 이들 보관시가 몇 개요?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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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안 나? 내가 너 같은 놈 전문이야 네가 안 나? 우릴 모가지가 몇 개야? 컷! 컷!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권전무 얼굴 타이트하게 더 타이트하게 해서 갈게요 액션 아하 스쿱 아하 아하 슈 아하 아하 컷! 오케이 자, 고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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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분량도 엄청 많더만 저 왜 많은지 진짜 내가 뭐... 근데 긴장 하나도 안 하고 그죠? 백마진을 남겼다? 어이가 없네?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백마진을 남겼다? 어이가 없네? 약간 모르겠네 네,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후거움을 열어야 돼 백마진을 남겼다? 어이가 없네 백마진을 남겼다 컷! 오케이 아, 좋았어 아, 좋았어 어깨입니다 너는 뭐하는 게 뭐야? 지금이나 사진 한 번 찍어요 둘이 너 사진 찍어? 이렇게 SNS 우리 거잖아 아, 지금도요 둘이서 한 번 찍을까? 우리 홈 예시만 신만 홀로우야 지혁이 뭐잖아 조금만 찍나 찍어도 되겠니? 네네 이건 뭐 하고 있어요? 안 찍겠다더니 아, 여기야? 고맙다 니가 유니적 아니에요? 저기,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감독님도 찍고 싶고 찍어요 감독님도 찍고 찍어요 감독님 3번 내가 찍어줄게 저는 4시간 저는 4시간 어깨 좀 올려 하나, 둘, 셋 이야, 광합둥이 이거 찍을수록 어린다새 감독님 3번